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합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합이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늘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의 손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의학적인 그런 용어에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 다시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졸증, 뇌경색, 뇌출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적어도 3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 됩니다 또 심근경색, 심장질환에는 1시간 심장마비 증세가 올 때에는 1시간 내에 심정지가 일어나면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숨에도 그걸 구할 수 있는 긴급한 그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우리 영혼에는 어떤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어느 때가 우리에게 골든타임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는 내 육신의 귀도 있지만 또 한편 열려있어야 될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려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귀가 열려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 죄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자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하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주기도문 우리가 즐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가 있죠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하던 자각하지 못하던 주기도문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자할 때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과 5장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있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고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이 세상 풍랑이 있는 세상 거기서 우린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바로 풍랑이는 그 바다에 목숨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고 주님이 일어나시니 저 바다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바다도 바람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건너가시더니 가라사인 지역에 도착해서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임금 되신 네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는 사단은 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을 임금 노릇하고 사망 권세자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종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주관자 모든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둠 속에 살게 하는 어둠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과 사고와 여러가지 고통을 수발하는 괴로운 일들을 항상 사람들에게 실어나르는 그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한 자가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곳에 하늘나라 임금 되신 이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권을 가진 이가 오셨습니다 가라사인의 귀신들인 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명하시니 그 몸 속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신이 미쳐버린 그 사람의 정신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금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일어난 사건이 있죠 바로 오늘 그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지금 병대로 죽게 되었나이다 내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미 이런 주님의 그런 소문을 들었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에 어떤 이적이 일어난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을 황급히 찾아온 겁니다 그래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주님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제 하혜라는 그런 치료안이죠 하혈이 멈추지 않는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는 어떤 여자를 주님이 길 중에서 그 노중에서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주님을 이렇게 보려고 많은 군중들이 그 애워싸는 가운데 그 여인이 뒤로 다가옵니다 그 여자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에 옷자락에 아니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 주님의 옷자락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집해 있는 그곳에 겨우 그곳을 뚫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즉시 죽기로부터 능력이 나오며 그 혈류의 근원부터 말라버리고 그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하죠 여차여차 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2000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을 오늘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통일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들여야 될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 주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는 골든타임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언제 그 음성이 들려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여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내 믿음이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불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때의 그 말하는 그때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그 말하는 그때의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대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그 집에 도착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주님이 지금 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려줘야 될 그런 골든타임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그 이야기 그 보고를 받은 그 하인들로부터 그 보고를 받은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죠 아 이젠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방금 전까지는 내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이 사라졌구나 하필이면 이 열두의 혈류병이 걸린 그 여자를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빨리 가서 내 딸아이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여러가지 후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순간에 겹쳤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그에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처음 나를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을 흔들지 말고 굳게 간직하고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왜 흔들리냐 내 믿음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낭망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우리 육체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무슨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죽은 자라도 살려내시는 주의 능력에 무슨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신 주님 앞에 어떤 골든타임이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통곡하죠 절망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회당장 야이로도 통일하게 그런 마음을 그 육체에 연약함이 있죠 마침내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장례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반드시 그 통곡하는 울어주는 여자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여자를 고용하고 여자 둘을 고용하고 피리 부는 사람을 이제 또 이렇게 불러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을 반드시 고용해서 그 장례를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장례가 시작된 거죠 울음바다가 되고 시끌시끌하고 결국은 이 어린 딸이 열두 살짜리 어린 딸이 죽었구나 하여 그 집은 완전히 초상집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통곡소리가 들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며 일어나죠 깨우며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일컬어 세상은 연결식이라고 하죠 또 영면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잠들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늘 주님이 잔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의 죽음을 일컬어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는 자는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시니가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요한 바로 주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부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갈았을 때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고 크게 놀라고 놀라가 비웃던 사람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사람들이 조롱하죠 비웃죠 저 사람 미쳤네 아니 얘가 죽었는데 자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비웃던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그렇게 정신이 떠나갈 만큼 그렇게 충격을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때 달리다금 이라는 그 말은 그 아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 그 당시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죠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로 아이야 달리다 굶 일어나라 보통 그 유대인들의 엄마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야야 일어나 애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달리다금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모니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탈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데스탈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야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하미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진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한로조차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달리다금 여러분 지금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달리다금 하면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어있는 자가 없죠 달리다금 하면 다 일어나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이 달리다금 그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달리다금 이 말씀 듣고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원에서 먼저 잠자던 자들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이사가는 것이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나서 거짓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남편 강도에게 주님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그에게 주님을 인정하는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나 없어져 나 사라져 나 저 무덤 속에 들어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조금 있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화구에 들어가는 거야 너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잠시 후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 내 목숨이 다하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순간 이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그곳에 마치 사람이 잠이 드는 것처럼 낙원에 가했다가 주 예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잠자던 자들이 달리 타금 야 애들아 이제 일어나야지 엄마가 아침에 깨우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고 깨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른입니까 아이들이잖아요 애야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정감 있는 아이야 일어나라 회당장의 야이루의 딸만 드려야 될 이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육체가 소화를 다하고 이 땅에 사라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그 말씀은 달리다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다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처음 믿음 그 믿음을 쳐버리지 말고 흔들지 말고 굳게 간직하고 있어라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있어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마하고 철망하지 마라 부도가 나도 시험에 떨어져도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철망하지 마라 믿음을 쳐버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 아이를 일으킬 때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시체 손 안 댑니다 손 대지 말라고 했어요 시신 옆에도 안 갑니다 깊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 주님이 다가와서 그 시체 손을 잡았다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 시체에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흙으로 먼지로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모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기피할지라도 나를 피할지라도 잘나가고 잘될 때는 찾아오죠 안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누가 우리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날 싸늘한 시신 되는 그때 누가 우리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내 친구일까요 가족입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쓰러진 그곳에서 넘어진 그곳에서 아파하는 그곳에서 슬퍼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슬픔의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그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이 시간 주여 나와 내 집 내 자녀 주님의 손 붙잡고 살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손 붙잡아야 사는 줄 압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교회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가정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나 나 내 영혼 내 영혼 주님의 손 붙잡고 살렵니다 우리 예수에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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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